네,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9학년도 7월 학평 가형 확동 28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2선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있을 때 그때 x는 1부터 10일 때 뭘 구하라고요? 이것이 정의되도록 하는 상수 k를 구하라. 확률 질량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k를 구하라는 문제네요. 자, 그럼 뭐예요? 확률 질량함수 성질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, 일단은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더한 게 뭐가 돼야겠다? 1이 돼야겠다. 이걸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. 지금 뭐예요? 여기를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집어넣은 게 합이 1이다.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기호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시그마라는 기호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시그마라는 거 뭐예요? 시그마. 그럼 지금 x니까 x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어, x, x 더하기 1의 k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? 1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세요. 이런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? 이 k라는 거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겠고요. 맞죠? 그러면 x, x 플러스 1분의 1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? 여기서 x, x 더하기 1분의 1은 우리 부분분수 기억하시죠? 부분분수 b 마이너스 a, 1분의 1 그리고 a분의 1 즉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라고 쓸 수가 있다. 기억하시나요?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시그마 값을 간단히 계산할 겁니다. 자, 일단 대입해볼까요? 그럼 얘가 k에다가 결국에는 시그마에 x는 1부터 10까지의 여기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만 계산하면 되겠죠. 따라서 이 시그마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부터 1부터 차례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 되겠고 1을 집어넣어서 더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고 아, 하나만 더 해볼까요? 3분의 1 빼기 4분의 1. 어떻게 돼요? 바로바로 사라지겠네요.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? 맨 마지막에 점점점 3개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 마이너스 여기가 11분의 1이 돼서 결국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? 이게 지워지겠다. 2분의 1, 3분의 1. 그래서 규칙성에서 이렇게 지워지겠다. 따라서 남는 거 쓰게 되면은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자,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되겠다? k에다가 결국에는 11분의 10이 되겠다. 됐죠? 자,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요? 그렇죠. 얘가 1이라고요.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만족한 k값만 구하면 답이 되겠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다? 아, 10분의 11이 되겠다. 됐죠? 따라서 확률질량함수에 확률질량함수는 다 더한 게 1이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k값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